안녕하십니까? 채룹입니다. 오늘의 주제 그 오디션을 봐보자입니다. 이게 되나? 싶을 정도로 나이 24시 사잖아요. 24시잖아요.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. 프로필 사진 찍은 지 2, 3주도 했는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이게 되나 안되나 배우 지방생 한번 도전해보는 걸 합시다. 되나 안되나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약간 좀 온라인으로 받는 데가 많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전 지방에 사는데 해보자 마인드로. 프로필 사진도 몇개 찍었습니까? 지금 보시는 것처럼. 한 장당 3만원 맞더라. 그것도 문제인데 파일도 그렇고 되나 안되나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뭐 해보자. 해보고 생각해보자. 의외로 오래 안 걸리네요. 이게 뭐라 해야되지? 준비하는데 오래 안걸리니까 아직도 해보자 마인드. 해봅시다. 배우 지방생. 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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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과제만 하루종일 하다가 시간 다 지났는데 참 쉽지 않네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도. 내일도 일요일이니. 푹 쉬시기 바랍니다. 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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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봅시다.